I said, hey, uh-huh, you can't stop me Cause my pain, uh-huh, it's gasoline I can't wait, no more, nobody If you break my heart, it's one, two, three 공공공 가시죠 You've got your objective, don't let anything stand in your way Don't throw that ass over the shield Don't, don't let Blank that shield Immediate medical assistance needed Target both No ingredient Manning, it's hard to like Manning, he's really willing to pass Manning, it's an offer Manning dogman, it's hard tokam When the fight dropped wh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TTK가 좀 빨라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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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지금 벌써 세 번째라고 조금 빠르게 오네요. 안녕. 동물원이 미션이 길어서 그렇지. 또 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맵이 워낙 넓어서 소율이 안좋아서 나오지. 아마 맵이 넓은 맵이 넓으니까. 뭔가... 뭔가 자기 구역을 잘 맡아서 가야 돼요. 내가 여기는 꼭 다 잡아챌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거의 짐처럼 되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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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돼지는 탄지 막 끊어두면 된다니까? 이거? 탄지 막 끊어놓고 다른 거 뭐 잡으면 돼 굳이 막 돼지 막 잡겠다고 돼지 막 집중하고 있다 보면 돼지 잡는데 한 세월이잖아요 다른 거 못 잡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 잡몹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돼지 나왔다고 돼지만 잡으려고 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답이 있나 없어요? 죽어야지 뭐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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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앞에 있는 정의 두 마리 인간용 몫부터 빨리 죽여야 돼요. 그럼 미니테크 날아터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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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드니까 말이 없어지네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 공간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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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동댕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은근히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많이 나오네 댕댕이가 몇 마리야 도대체 보스전은 더 협상가가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협상 이렇게 있으면 두 마리 해놓고 한 마리만 때리면 되니까 협상만 묻혀놓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 길이 어디야? 여기 이제 보스가.. 그걸 쓰거든요. 반사방패 그래서 앞에서 때리면 안 돼요. 뒤에서 때려야 돼. 한 명의 탱커가 어그로 끌고 잡아주든가. 반사방패. 반사방패. 나 앞에서 때리면 안 돼. 그래서 CC를 걸고 뒤에서 때리던가. 한 명의 탱커가 어그로 끌고 이제 잡아주든가. 왜 나보야. 왜 나봐. 내 가. 아아.. 왜 나보야. 어우 자꾸 나보냐. 어휴 장갑도 안 깨져가지고. 단단한 거 봐라. EMP 말고 포말. 장갑. 아이 한세가 어리겠구만 이것도. 아아.. 글레넬의 총 하나 없네. 파이팅. 다시 한 벨. 다시 한 벨. 아아.. 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몸속에다가 총알을 박아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됐다 아이고 힘들다 아휴 얼마나 걸렸나 아휴 진짜 매닝전설은 할게 못해 아휴 35분 37초 와 그냥 시작부터 클리어 시간으로만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네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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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